왜 마가는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 1장에 기록한 이 문둥병자를 마태같은 경우는 산상수은 5장부터 7장까지 끝나자마자 8장 앞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문둥병자를 히라보로 레프라라고 하는데 헬라 레프라로 인해서 영어의 음역인 레포씨가 나왔고 이 병을 한센이라는 분이 1871년에 원인균을 발견해서 병명이 한센씨병이라고 하는 병명이 붙게 됐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마을에 이런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막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게 되냐면 너무 형상이 징그러우니까 온몸을 칭칭 감고 코는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은 짓 무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쫓아갔고 이 환자는 밥 좀 얻어 먹으러 마을에 들어왔다가 매번 쫓기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런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문둥병의 이 문제가 외형이 파괴되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고 이 문둥병자들은 마을에서 들어올 수 없고 격리한 채 문둥이 촌에서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베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들이 따로 지인 바깥으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들어오고 싶으면 제사장의 확인 절차를 받고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신약에 오니까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가 선악과목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파괴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병이라는 거죠 모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야 될 인생이 세상에 쓰이고 사탄에 쓰여서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세를 보니까 마간에 이런 걸 잘 그려요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문둥병 한자 저기 맹인 바디메오 마가본 10장에 나오는 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새 소리를 질러요 저를 불쌍히 하게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말리는데도 또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광경이 마가본 10장에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는 불어 엎드려서 저라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누구에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률이 아니면 안 되는 자 부약에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금률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전했던 그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금률의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률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다가 실패했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를 문둥병자가 몰랐던 거죠 금률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시라 이 노래 곡에다가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의흥해롭고 노하길을 거디하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영어 가사가요 저 제목이 위에 써 있는데 Abide with me라는 영어 가사를 치면 찬성과 힘이라고 하는 노래와 함께 가사를 치면 한 500명 정도에 되는 남성 합창단이 영어 원어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유튜브에 9년 전에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떠 있으니까 한번 이 노래를 찾아서 제가 받은 감동을 이 가사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오늘 영미자매 번역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싹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왜 이 시대에 민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원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히라빈들도 히브린하고 똑같이 사람의 감정이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 고통 이런 게 다 배에서 나온 건데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내놓는 말을 할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되는 거죠 이 민망히 여기었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 그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었다는 이 말도 있고 안타깝게 여기었다는 이 말도 있는데 순태형님 관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말에 이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은 같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극률이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임금이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를 하태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극률이 여기는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히브리오라함 이 말은 사실은 사람 속에 없는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예수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복음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른 두 구절이 다 또 있어요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처럼 아주 불쌍한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에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8장 2절에 가면요 아예 마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로 바꿔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 마음을 훔쳐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마가 안 해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전도행을 갔다 도망 나오고 이런 젊은 형제이긴 했지만 사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만난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 안 해 이런 동일한 마음이 씨가 뿌려졌고 싹이 나서 자랐기 때문에 마가 보음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첫 출항을 하는데 마침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출항을 합니다 오직 감 하나 잡고 자기가 향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 지금 마가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참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보금서라고 하는 양식을 처음으로 프로포타입을 본인이 만들어 가면서 쓰고 있는 보금서이기 때문에 마가의 이런 표현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41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에게 되는 낳았다 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문등병 환자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보금 17장에 보면 10명 문등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면서 주여 우리 불쌍해 주세요 하고 소리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너희가 낳았으니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이러니까 이 문등병 환자들이 오다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가요 신기한 광경을 그립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치시느냐 손을 내밀어서 그 동작을 많이 표현해요 마가는 손을 내밀어서 문등병 환자에게 대시며 여러분 율법이 아시죠 문등병 환자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서 일주일 동안 격리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누가 봤다 제사장한테 말하면 예수님도 격리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있지만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극률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안에 왔기 때문에 극률의 광을 흘려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 문등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던 하나님 극률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 그것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극률의 왕이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느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내가 원하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지 너는 저주받은 병이 아니란다 너는 존재로 하나님께 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선물로 주셔서 왔다 가신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부르기를 조선에 온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키가 작으셨던 것 같아요 평양신학교 2학년 때 애양원에서 부흥 강사로 이 손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게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기 문득병 환자촌이니까 흰 가운을 입으시고 흰 장갑 끼세요 하고 주니까 이 손 목사님이요 소리를 벌떡 내쉬면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그냥 당신 입고 간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온 것이 이 애양원 환자들한테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유학 갔다 오시고 이 평양신학교가 문 닫고 이러면서 이제 애양원에서 목사님으로 초청을 하게 돼서 애양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첫날 부임을 했는데 그 병원과 교회 사이에 철조망이 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일반인 구역과 환자 구역을 막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손 목사님 화를 버름내시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문둥이 환자가 있으면 철조망 치고 살거나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서 철조망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애양원 병원을 거의 매일 한 번씩 돌면서 기도하고 오고 기도하고 왔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14호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4호실은 중증 환자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진물이 흐르고 핏물이 흐르는 이 환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폐쇄병동이었어요 여기를 간호사들도 기피했어요 왜냐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좀 환자 치료해 주려고 그러면 막 대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나를 짐승 취급해서 여기 안 오는 거지 하면서 막 그 억울한 억울함을 간호사들한테 다 퍼부가 되니까 막 간호사 비명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 목사님이 거기를 갔더니 그 지경이 변화진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상황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14호실을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무릎을 다 꿇고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인 일을 제가 몰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그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환자들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손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14호실을 방문하다가 어느 날 진물이 흐르다 못해 핏물까지 막 흐르는 환자를 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다가 선생님 그 사람의 침이 효과가 좋대는데 침을 좀 발라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하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아예 그 고름이 앉은 그 핏물이 나는 자리를 입으로 빨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이 손 목사님 대답이 뭐냐 차라리 내가 문등병에 걸려서 걸리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같이 지내기 얼마나 좋냐고 오히려 내가 문등병에 걸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하고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자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살게 된 거죠 이 조선에 온 작은 예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봐보라 정말 이분 일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저는요 신학교 졸업하면서 어느 교수도 이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는 교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상하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신학교 이상하죠 이 손 목사님 얘기를 누가 해줬냐면 여러분 순천에 가면 그 인유한 박사라고 그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우리들의 형제 박은영인가요 그 인유한 박사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담당 원장인데 이분이 한국 장로교 연합회에 가서 얘기하면서 잘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가 선교사가 와서 예수전 하는 게 싫었는지 끊임없이 반항하고 교회 안 나가고 친구들을 모아서 코란경 읽고 목탁 두드리고 이러고 살았대요 자기가 왜 그렇게 예수가 싫었는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손양훈 목사님 얘기를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회심을 했답니다 그날 그리고 이 인유한 박사 얘기가 한국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들 제발 손목사님 좀 닮아라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예수님이 이 문둥이 환자 병을 고친 다음에 어미 경계하사 또 나오죠 예수님 왜 이렇게 경계를 많이 시키는지 이 환자한테 말합니다 아무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34절에 이미 귀신 들린 환자의 입을 봉하신 게 나오죠 34절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귀신의 입을 봉하시고 이 문득병 환자의 입을 봉하시면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도 또 자신은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극률 안에서 그 율법을 또 인정하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절차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브래대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백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문이 갖고 씨름을 했지만 사실은 사실은 메시아의 비밀이 아니고 마가 공동체가 비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한 예수를 말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사실은 그 어머니 속에 있는 극류를 시험하는 재판이에요 이 여자는 창기들이었습니다 창기들 속에도 있는 극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로몬이 재판한 거죠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이 똑같이 나눠줘라 그래 두 사람 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아는데 엄마 한 분이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 아기를 저 사람한테 주세요 한 거죠 이게 극률 이게 죽는 것보다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반쪼가리를 갖는 것보다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포기할 테니 내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아 놓으시려고 하는 극률의 마음인 거죠 나가가 곧 다음으로 여행하고 곧 다음으로 여행하고 이 고시라는 장치로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예수님을 쓰라가 예수님이 그 사이 이 문득병 환자가 집에 가서 예수님 말을 말을 안 듣고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뭐가 경험이 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죠 너만 알아 하면서라도 하게 되는 거죠 이 환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극률의 통치를 받고 나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하게 됐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바깥을 1장에 이 에레모스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12절에 한 번 나오고 35절에 한 번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5절에 한 번 나옵니다 바깥을 1장에 읽으면 해네 12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에게 내몰려서 광량 에레모스 사막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래서 아 에레모스는 시험 받는 장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 받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에레모스 두 번째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환자들 때문에 밤새 그 병을 고쳐주고 지친 몸을 새벽에 이끌고 새벽 미명에 에레모스로 나갑니다 광량으로 번역하면 이상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도하러 나갔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의 위치 이거를 매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했던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된다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제자들이 끌고 복음 전달을 기도 이후에 나온 행동들 마지막 세 번째 45조를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에레모스로 간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적으면서 제 안에 알아지게 된 하나를 썼습니다 에레모스로 외관해야 생각하는 곳이라는 거죠 에레모스 생각하는 신화 생각하는 사람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김승중 교수라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공부가 태어나면 대단한 사람들 두 사람과 물건인데 김승중 교수가 쓴 책이 한국인이 캐낸 그리스 문명 미양반 유학 갔다가 그리스 문명이 궁금해서 그거 공부하다가 그리스 문명의 석합에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저같이 문외한 분 공부되도록 사진을 찍어서 친절하게 책을 해줬어요 두 번째 딸이 김으로는 이 사람은 행위예술가예요 돼지 사이에 끌고먹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예술을 올리는 행위예술가인데 이 김미루 작가가 3년 동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막을 돌아다니는 사막 5군데 말리, 이집트, 모로코에 있는 사하라 사막 요르다나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 인도에 있는 타르 사막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을 다 돌고 3년 동안 돌고 고맙게 책을 내줬어요 문도선행록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도를 묻는 선을 수행한 기록이다 문도선행록 제가 이 김미루 작가가 서울 안국동에서 작품 전시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미루 작가가 사인한 책을 사 갖고 왔는데 이 책 후반부에 자기가 3년 동안을 사막에서 문도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거를 쓸 용어가 없으니까 막 찾다가 의학사전에서 틴미투스라는 용어 하나를 찾아서 자기가 이게 원래 우리 3대 형제가 고맙게 올려줬지만 이게 원래 이명이나 환청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쓰는 용어라는데 이 김미루 작가가 그 이명과 환청 같은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종교 속에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설법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종교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는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림 그리는 화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작품을 제가 보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은 마음의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우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그 생각 4전제 17장 11절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레아 사람은 배사념이 까여 있는 사람보다 더 심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부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이 무슨 성경이 어디 있었겠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한테 가서 회당장한테 우리가 성경 어디가 궁금하니까 좀 보게 해주세요 하면 회당장이 자기 허락하에 두루마기를 빼서 펼쳐 보이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읽으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아 바울이 말한 얘기가 구약성경 여기에 있네요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부했다 말 날마다 날마다 회당에 가서 회당장한테 허락받고 다시 또 보고 이야 우리가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지 오래됐어요 제가 읽는 성경은 1956년 판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닫고 생활을 해야 될거죠 생각하는 생각을 길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노자가 도덕경에 이런 말을 해요 56장에 지자불원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56장 이 말은 사실은 도덕경 전체가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도가 도 비삼도 명가 명 비삼도 도를 도로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름이 아니라 도덕경 안에 흐르는 철학이 뭐냐면 생각 속에 생각을 생각 속에 그 가운데 도 그냥 도가 오는 게 아니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도가 아니고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가 그런 로고스가 아니고 이 생각이 우리나라 말인데 이 생각이라는 말을 아주 한자로 재미있게 표현한 분이 계세요 날생자에 깨달을 깍자를 붙여서 생이 끝나는 자리 거기에서 각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멈춘 그 자리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가서 끝나는 그 자리에 각이 온다 저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늘 이 뇌통수의 자리에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마 투팬 분들 모두가 다 귀를 비우고 있겠죠 지난주에 한미라 자매가 근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근원이와 함께 살게 된 이유 자기가 근원이 함께 살고 있는 이유 자기는 자기가 근원이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 연애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이 아닙니까 다리가 없어서 못 가요 팔이 없어서 뭘 못해요 눈이 없어서 못 가요 우리가 근원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극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을까요 우리가 이 근원 안에 살면서 근원이를 또 돌보면서 근원이가 돼서 근원이를 돌보면서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나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무조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내는 사랑이라고 장세기장 10절 구약에 처음에 나오는 근원이라는 단어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접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